예, girl 내 마음 이해하겠니? 여전히 넌 아름다워 내가 반했듯이 가만히 있어도 넌 빛나는 내 여신 내 눈을 가끔 의심하곤 해 내가 손잡고 있는 게 사람인지 아니면 천사인지 요즘 들어 내게 부쩍 늘어난 너의 투정 부리는 표정도 내겐 다 사랑스러워 예전엔 막차 끊길 때까지 잡아놓고 요새 자꾸 일찍 보낸다고 화내지 마 여전히 내 하루 일과는 너한테 반하길 점심때 반하고 저녁에 반하고 네 얼굴 보면 속으로 말하곤 했지 내 여자마자 다른 놈들이 질투하는 눈빛 느껴져 사실 요즘 일 때문에 피곤한 다가온 널 빨리 돌려보내는 거 거짓말 맞아 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거 내 입으로 어떻게 말해 나 제이 켠인데 나 제이 켠인데 Oh girl 너가 아직 쌀쌀하니까 너희들은 그냥 묻지 말고 오케이 이제 됐으니까 들어가 많이 늦었으니까 그냥 이따 가서 전화할게 진짜 늦었으니 먼저 봐봐 그때 봤던 게 네 친구 남친 좋은 차로 데려가는 게 참 보기 좋았어 부럽기도 하고 근데 넌 날 만나 걸어다녀야 하는 게 속으로 내 심 미안했어 뭐 궁상 떨려는 건 아니야 당연히 나 역시 널 왕비로 무시게 될 텐데 말이야 단지 너가 기다릴 그 시간이 네 남자로서 말도 못하게 속상해서 그래 내 마음 알겠니? 너한텐 항상 믿음직한 오빠 되고 싶어서 그래 나는 꿈이 아주 높아 우리 미래의 집 상상을 해봐 이쁘게 꾸민 화단 벽지도 굴라다 네 맘대로 girl 어쩌면 너 행복해서 미칠지도 몰라 그러니 넌 내 옆을 비루 생각 쳐보나 이렇게 넌 삐진 표정 보니까 넌 몰라 Hey girl 들어가 나 요즘 그냥 너의 술을 봐도 아무 느낌 없어 가고 싶어 요즘 그냥 이런 내가 싫어 그냥 빨리 집에 이제 들어가봐 Yeah girl 오늘 그냥 데려다 줄게 Yeah girl 늦었잖아 들어가도 돼 이렇게 말했지만 널 보내는 뒷모습이 자꾸 내 눈에 밝혀 내 마음 알겠니? Yeah girl 오늘 그냥 데려다 줄게 Yeah girl 늦었잖아 들어가도 돼 이렇게 말했지만 자존심에 거짓말한 거라고 baby 내 마음 이해하겠니? Oh girl 여진 그냥 Yeah 네의 술을 봐도 아무 느낌 없어 가고 싶어 Yeah 여진 그냥 Yeah 이런 내가 싫어 그냥 빨리 집에 이제 들어가봐 여려 몇 살이세요? 네?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? 네? 전화번호 좀 Yeah Okay 이만 됐으니까 들어가 늦었으니까 밤공기가 아직 쌀쌀하니까 오늘은 그냥 웃지 말고 Okay 이제 됐으니까 들어가 많이 늦었으니까 그냥 이따 가서 전화할게 진짜 네 좌수님 먼저 봐봐 여보세요? 네 아까 번호 받은 제이켄인데요 아까 많이 놀랐죠? 평가에 드시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